미국 주식이 빠졌다는 말씀은 사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혼선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투자 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거치가 지금 아직도 뭐가 불분명하다는 게 굉장히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아마 예정대로라면 1, 2조 안에 제롬 파울의 재신임이냐 아니면 교체냐가 공론화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대체로 의회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롬 파울이 어쩌면 낙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전보다는 조금 더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도 미국 시장에 아주 조심스러운 장세를 연출하는데 사실 드러난 건 아니죠. 뭔가 증거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월스트리트의 헤드들, 의사결정자들은 그 추이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듭니다. 두 번째 뉴스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고 박병창 부장님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첫 번째 뉴스 할 때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을 했다. 6%에서 5.9%로 낮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미국 시장의 약세에도 영향을 줬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유지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인도, 스페인 이런 정도가 유지가 됐는데 한국은 현재 낮춰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게 코로나가 뒷심을 발휘하죠. 백신이. 그래서 2차 접종률도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아마 11월경 되면 한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러면 다시 내 소비가 조금 활성화될 거고 현재까지 월별로 조금 조금씩 변동성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의 호조세가 계속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한국의 경제 성장률 4.3%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뉴스를 더 전해드리면 중국이 계속 연초부터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계속 빅테크를 치고 또 플랫폼 기업 치고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금융기관들, 금융회사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냐면 헝다 사태를 보면서 누가 저렇게 퍼준 거야, 도대체?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줬으니까 제가 저렇게 당만하게 경영을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사회의 분위기를 완벽한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어떤 진전을 조금 제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시장 경제의 핵심이 뭡니까? 금융이잖아요. 지금까지 금융을 뭘 챈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국유은행들을 비롯해서 이게 플랫폼 기업들, IT 기업들과의 어떤 관계를 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을 옥죄기 시작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종사자, 특별히 CEO를 비롯한 헤드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저런 시그널을 보내? 일단 중지해. 정상적인 대출도 말이죠. 일단 저거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일단 하지 마.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게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볼 만한. 플랫폼을 치는 것도 걱정스럽고, IT 빅테크 치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금융회사를 옥죄기 시작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 특별히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른 것들은 지협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융을 옥죄기 시작한다는 건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그런 뉴스가 중국발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오종태 이사가 저녁에 출연하셔서 중국 문제를 한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중국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좀 비슷하게 좀 해주셨는데 조만간 저희가 한번 또 중국 전문가 모셔서 관련된 이야기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눈물 나는데? 이게 장애가 되니까 슈퍼챗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 저희가 지금 혼줄이 나야 되는데 돈줄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입니다. 빨리 환원합시다. 우리 시청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자, 이 정도 정리하고 박병창 부장 순서로 넘어가죠. 고맙습니다. 잠시 광고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